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 105회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퀴즈를 풀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보면 홍수 이전에는 모두가 장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장수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로 뒤덮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여게 됐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또는 우리는 모두 아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기록했는데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 다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은 퀴즈를 통해서 풀면서 이런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고 신앙에 깊이를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번 퀴즈로 아벨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가인이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 창세기 4장 8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아벨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참 후약 성경을 보면 아벨의 기사는 간단합니다 그가 목축을 하다가 형에게 맞아 죽었다 끝났죠 신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신약은 기록하는데 첫째 마태복음 23장 35절을 읽어보면 아벨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아벨은 의롭게 살았다 물론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약 성경의 특징은 누가복음 11장 50절을 찾아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 성경 히브리 11장 4절을 읽어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그 시대에도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요 최초의 순교자요 철저한 신앙인인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부모 아래서 두 형제인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여기다 많은 질문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 간단한 대답은 히브리 1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아벨은 재물과 함께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 시간에도 형식적으로 남들이 헌금을 하니까 나도 헌금을 한다 하고 헌금을 하는 이런 헌금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재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는 누구의 피냐 이런 질문을 아벨은 첫 순교자라고 했는데요 그가 흘린 피보다는 더 나은 피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히브리 12장 24전을 읽어보면 세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벨의 순교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양 어린양의 피이기 때문에 사람이 순교의 재물이 되어 피를 흘린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보혈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아벨의 재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이랬는데요 그것은 장세기 4장 4절에 기록을 하기를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에 첫 것을 바쳤다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출애국기 13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첫 이사, 첫 아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쓰다 남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만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벨이 드린 재물의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는 아담은 다시 셋째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후에 몇 살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퀴즈의 해답은 장세기 5장 5절에 보면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950세면 천년이 가까운데요 천년 기념물 따윈의 사람이 950세를, 30세를 살았다는 것은 굉장한 장수의 모델인데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영생하게 되는데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데 지상에서도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에너건 65세에 누구를 낳았냐고 나갔는데요 장세기 5장 21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무두셀라 그 다음에 7번 퀴즈로 넘어가서 에너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나요? 했는데요 장세기 5장 22절을 읽어보면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역시대에도 인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에너건 30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는 어떤 두려움도 얻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퀴즈로 넘어가서 에너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왜 세상에 살지 않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장세기 5장 2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었다 지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갈 본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너건을 본양으로 천성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도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승천하는 몸은 우리의 현세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고요 호련이 변화하는 몸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성정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는 몇 살이냐 했는데요 장세기 5장 27절을 읽어보면 최장수자는 무드셀레라고 했고 그 나이는 969세라 969세라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무드셀라 10번 퀴즈로 넘어가서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몇 살을 살았냐 했는데요 장세기 5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요 그는 777세를 살았다 777이죠 그게 라멕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서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누구를 낳았냐 했는데 노아는 보면 장세기 5장 32절을 읽어보면 500세가 된 후에야 비로소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것을 보면 샘은 황인종의 조상이고요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는데 한 부모 밑에서 3대인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다 같다 흑인의 조상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조상이 같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색이 다르다고 우리가 인종차별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번 퀴즈 노아의 서적에서 말해주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고 했는데요 노아는 보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세기 6장 9절에 보면 첫째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역시 노아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세의 완전자라 사람이 다 불완전한데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 사람이 완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노아는 그 시대의 완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완전자도 될 수 있고 의인도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13번 퀴즈로 넘어서 노아는 하나님의 무슨 명령을 받았나요? 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장세 6장 13절을 읽어보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사막지대에서 비가 오지 않은 사막지대에서 방주를 지어서 못하겠느냐 아무도 말 들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이 뜻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전멸하리라고 했느냐 이런데요 6장 17절을 읽어보면 땅에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라 7장 22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묻기를요 생명체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냐 물어요 물고기는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죠 아가미로 숨을 쉬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홍수가 나면 더 멀리 더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죠 물고기는 홍수 심판에서 제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퀴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정도 순종했나요 했을 때에 6장 2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다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요 노아는 보면 다 준행했다 이 다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가감없이 다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순종의 모델이 됩니다 16번 노아가 만든 방주안에는 누가 들어갔나 했는데 이건 7장 7절과 13절을 읽어보면 노아의 부부와 그 세 아들 세만야베세 부부가 들어가서 모두 8명이 배 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퀴즈로 넘어가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덮은 물은 어디서 나왔나요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물 높은 산까지 덮은 물이 하늘에 비가 와가지고는 덮기 참 힘든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장세기 7장 11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40주야 쏟아진 빗물이 있었다 이거 보면 물이 지하에 있는 것이나 지상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 한꺼번에 40주야 쏟아지고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땅 속에 있는 모든 물이 나오고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떨어지면 지상에 높은 산들이 묻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가 내려서만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퀴즈로 넘어가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8장 22절을 읽어보면 번제는 단을 쌓고 정결한 재물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히브리올라라고 했는데요 올라라는 말은 전체를 드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일부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Total Devotion 전적인 헌신이라 온전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재단을 통하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한평성을 살아가는데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지꺼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퀴즈로 넘어가서 왜 정결한 재물을 바쳐야 하나요 이랬는데요 22장 20절을 성경을 읽어보면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심과 동시에 재물을 받을 때도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 남은 것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금그릇은 어떤 토개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데 재물을 드릴 때도 깨끗한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는 재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0번 퀴즈로 넘어가서 노아의 재물을 흠량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나 했는데요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다 아 그것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오늘의 이 땅에 수십억의 인류가 번정해나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식물을 주시고 무지개의 언약을 하늘에 세우심으로 말려면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까지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그 인종들이 오늘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의 재물이 되는 것이다 순교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아깝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순교의 재물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인류 역사상 첫 가정에서 이와 같이 첫 순교의 재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순교의 재물이 우리의 자의 가운데 나온다면 이거 참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살인사건이라는 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원수가 있다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또 이 타락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다가 재물을 받고 안 받는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종교 문제로 인해서 살인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바른 종교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담의 후손 중에 중요한 것은 방주 사건인데요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은 것입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주의 노아 방주 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스 타운 공원에 가면 현대공학으로 똑같은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155m, 폭이 26m, 높이가 16m의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그 당시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동물들도 다 모형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값이 한국 돈으로 4만 6천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돈으로 46불 정도 되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아 홍수는 어떤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실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 홍수 이전까지를 바라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인간 수명이 평균이 847세로 나왔습니다 847세로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백살 좌우 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장수해야 백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